스탑! 한 걸음 다가갈 때면 두 많은 시간 선생님 사랑하는 고맙다 얘가 아주 이제 친대를 한다고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정말 꼴보기 싫어 가! 선생님 내가 들여주는 거 싫으면은 여자 하나 설계시켜 죽는가 자기야 너 왜 이래 정말 보시는 거예요? 인가다 2인가다 1줌 해라 1줌 1줌 해라 1줌 자 빨리 가죠 자 빨리 가죠 이제 푸션로 드실까? 가스로 드실까? 어 혜진이 거 푸션로 먼저 가자 그럼? 가이 버스트가 볼 것 같아 컴백! 가이 버스트가 볼 것 같아 자 잘한다 자 잘한다 하이 버스트가 볼 것 같아 승리해 나이 버스트가 볼까? 너가 서방려고 모르는 거 같고 죄송합니다 나이 버스트가 볼까? 아니 사람 죽이네 아니 일로 오는 게 아휴 죽어봐라 이러나나 자, 그러면... 야, 죽인다! 어, 어... 나 데리고 연출하는 게 평생 소혼이라더니 기껏 이런 역할 주려고 했냐? 꼴 보기 싫어! 나버래도 민철이는 대간 복수다, 이 여자야. 야, 너 밤 철렁돼 와. 너 밥 먹어. 어이, 추워. 왜 왔어? 누리 학교 원서스인데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 여기서 5분 걸리거든. 좀 안아주라. 그러게, 내복을 좀 입지. 야, 응? 살쪄 뭐야, 싫어. 이후 방송 순선. CF 촬영, 밤 촬영 셋 씻. 야, 돈 그렇게 벌어서 담보할래? 놔주려고? 아이고, 행여. 네가 날 주기도 하겠다. 일 귀신. 어허허허. 가슴아. 그건 네 생각이지. 어른들 멜러가 진짜 멜러야. 폴링 너브 같은 거 봐라. 그게 어디 추하니? 하나 없이 설레지? 어머니, 그거 보고 설레할지 몰라도 젊은 애들은 지루해요. 그리고 두 시간짜리 영화랑 드라마는 다르다니까. 시청자들이 안 봐. 넌 가만 보면 준영예보다 더 시청률, 시청률 하더라. 그거는 제가 인생을 몰라 그렇지 시청률 안 나오는 감독은 날 샀어. 어머, 쟤들 결혼하니? 어머, 쟤들 결혼하니? 멋있다, 야. 이번에 저 감독 작품에 쟤 주연하지? 엄마, 가자. 나 배고파. 아이고, 미친 거. 저것도 아주 중증이야. 뭐가? 아, 작가가 싫다는데 굳이 굳이 지 와이프 될 여자를 주인공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지 맘대로 개런티 왕창 주고. 아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는. 쟤 왜 저렇게 산다니? 너도 싫지? 네가 더 싫어. 근데 저 여자애 옷하고 어머니 옷하고 갔다 와? 나 배고파. 너 왜 이렇게 밥 타령이야? 그러게, 점심을 왜 안 먹어?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았어? 언제부터? 어우, 됐어. 그럼 둘이 여기서 날만 가고 얘기하든 말든 나 갈래. 배고파.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짜증나게. 야, 너 엄마랑 일요일에 찜질방 갈 거야? 몰라. 아, 모르면 어떡해. 야! 아, 내뿌어요. 근데 아버지랑은 연락해요? 여자가 앨벳된다. 도장 찍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어머니도 연애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 아니,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남자들한테 매력이 있다니까요. 어? 연애해봐요. 저, 저 쏘가지 봐라, 쏘가지. 내가 뭘? 너 오리주둥이 안 넣어? 생선이나 가져와. 아휴, 진짜. 내가 너 같은 거 레인이라고 밥해주고, 재락만 해주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줘서 너 같은 걸 만나 이 고생인지. 진짜 꼴 보기 싫어. 너 캐스팅되면 그래? 조승원 내가 먼저 말해놨다고. 근데 왜 선배가 가서 지분 대. 너 조승원한테 언제 말했어? 전번 전번 전번에. 나는 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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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에 말했거든? 그럼 이수하고 놔줘. 그 여자가 물건이냐 널 주게? 아휴, 그럼 카메라 경례 선배 놔줘. 차라리 날 갔지. 나 이번에 정말 대박 나야 된단 말이야. 너 지난번 팔부작 대박 났잖아. 그때 너 오작가님 내가 소개해줬지. 장혜진이도 내가 그 가짜는 송교한테 빌고 빌고 빌어왔고 너 해줬지. 야, 너도 염치가 좀 있어라. 나 잘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결혼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니네 엄마도 뭐 30평짜리 아파트 전세 아니면 너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러고 너도 나보다 일이 더 좋고 나도 더는 구차해서 매달리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너 그 말 진심이지? 진심이면. 내가 알아봤다 알아봤어. 무슨 순정? 무슨 지구지수만 살아? 드라마에 말로만 떠벌리고. 그만해라. 그렇지 않아도 그만할 거다. 오줌 말이어서. 성질만 내면 다 짓듯대로 되는 줄 알고 맨날 성질만 내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 정말. 아, 도저히 못 참겠네. 어? 드라마에서 말로만 떠벌. 야. 야, 주준영. 너 나와봐. 빨리 나와봐. 너 죽었어 진짜. 진짜. 야, 너 미쳤어. 왜 그래?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휴, 일생이 도우면 일생에. 일생에. 야, 그러니까 내가 기울 쓰라 그랬잖아. 아휴, 어떡해 진짜. 아휴, 나 정말 어떡해. 이제 연습을 못하면 어떡해. 미안, 미안. 너 우리 준영이. 진정하자. 진정해. 근데 나 기울 썼어. 불량품을 썼겠지. 아휴, 몰랐어. 내 아리야. 이사오도 나 줘. 경대선배도 나 줘. 그래 그래. 네가 해달라는 건 뭐든 이제 다 해 주겠다. 정말? 그럼. 남아일원 중천금이다. 그럼. 여기 괜찮냐? 야, 이 바보야. 두 줄이 임신이야, 한 줄은 아니야. 너는 죽었어. 야, 나는 네 앞에 쉽게 속을 줄 몰랐지. 엄마. 어? 너 어디 속일 게 없어서 불닭걸로 너 이리 안 와? 야, 야. 야, 야. 아니, 야. 니가 한 줄 생각해봐, 니가. 어? 야, 헤어지자고 그랬지? 나한테 말도 안 했지? 어? 절로 가, 절로 가. 야, 니가 한 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화나한 줄 알아? 엄마. 야, 너 잘못한 게 있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왜, 왜. 엽더 용기하는 거야. 엄마. 야, 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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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큼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 수는 없을 거다. worshipping. 여기 η 여느. dried. Ay.. 엄마 neste spectrum. electrónico. 앦이 부족해. 아, 네. 아와. 싫어해. 얌 önнит이네. 너무 어려워서 너는 내게 가까운 듯 멀었어 한껏도 다가갈 때면 수많은 생각을 해 하지만 내게 살아 하나, 둘, 셋, 셋, 큐! 그래도 우리는 우리 동료들과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내가 사는 세상처럼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드는 축제같은 그날까지 하나, 둘, 셋, 셋,land으로 다시 당하는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